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살아있는 차별이 아니라 과거의 차별이다.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자신의 목표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평화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의 강령을 체험할 권리가 있다. 평화로운 혁명의 선봉에 서라.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인간은 가장 어둡고 힘든 때에도 자신의 열망을 꿈꾼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로 만들어진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라.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세상을 변화시켜라. 우리는 저런 이유로 함께 있다.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평화로운 항의의 의미를 이해하라.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인류의 최악의 적이다.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함께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평화로운 협력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꿈은 모두 함께 성취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평화로운 협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모두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함께 일 때 가장 크다. 우리는 모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